안녕하세요. 입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번 생기부 파일치기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머지 영역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네 번째 항목인 수상 경력란에 관련된 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원래 기존의 항목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후에 기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래 좀 학종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것들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과 우수상이라고 해서 각 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면 학교에서 주는 이 상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를 희망하는 혹은 희망하는 학과에 연관되어 있는 과목에 대한 1등급에게 주는 상, 교과 우수상이 좀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전공적합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로 희망 분야에 얼마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이 교과 우수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뀌는 것을 보시면 상급학교 진학시 제공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 제한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학기당 1개만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는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 제공되는 것 대학교에 제공되는 것은 학기당 1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우수상은 사실 기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뒤에 어차피 8번 항목에 내신이 기재되는 란에 등급은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학기당 1개만 제공되는 이 수상 경력을 교과 우수상을 제공하기보다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한 대회, 교내 대회라든지 혹은 각종 토론 대회, 포트폴리오 대회 등등 그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우수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내신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추가로 딱 1개만, 학기당 1개만 제공되니까 임팩트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서 집중적으로 수상을 좀 할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항목 이게 자격증 취득사항인데 대부분 제가 생기부를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호텔 경영학과 지원하는 친구가 여기 조리사 자격증, 각종 조리사 자격증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좀 여러 말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기재는 되지만 대입 활용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도 대개 임팩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딱히 능력 검정시험 이런 것들을 치료를 이유는 없어지겠죠. 다음으로 6번 항목 진로 희망사항인데 이게 아마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기존에 좀 많이 발목을 붙잡혔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학년 초반에 이걸 조사하게 되는데 이 사항을 썼다가 나중에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했을 때 그럼 1학년 때는 왜 이런 걸 생각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자소서에서 뭔가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항목이 자체가 삭제가 되었고 진로 희망이 7번의 창체 중에서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제가 7번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굳이 기재를 해서 대학교에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학과를 진학하는 애들 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입사관이 생기부에서 필요한 요소를 찾는 그런 능력 어떤 이러한 깜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누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진로는 좀 일관되게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당연한 수순인 것은 맞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일관성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려면 안 되고요. 그렇게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볼 건 다 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항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7번의 창체 활동하고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8번 항목 내신과 관련된 게 사실 학종을 쥐고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잃어로 provided. 자세히 Se two- Alberts 발endra 터널